자 생선 확인 베스틱 쭉 땡겨서 자 다시 지긋이 입질 오죠 바로 줄을 좀더 주고 입질을 눈으로 확인하는 사람들은 초보예요 입질은 느껴야 됩니다 어떠한 한 그 한 감각으로만 체크하는게 아니고 느껴야 돼요 온몸을 이용해서 들어가 초리 톡 드레이 이때는 드레이가 풀려야 돼 애들이 힘쓸때는 그렇지 넘어왔고 드레이를 이제 감고 드롭벙 해야되니까 드롭벙을 지그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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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줄이 조금 짧으니까 입질이 좀 더 바로바로 하는거 같아요 헤헤 주만하네 자 생선하겐 혁신가 누굽니까 헤어outheastern ple